자이아파트 1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자면 본행사는 5시에 시작을 해서 한 9시에서 9시 반 정도에 끝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비낙한 데도 찾아주신 내비님들과 입주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잔디밭은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양해를 구하고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재미있고 실컷 노시고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념행사에 지금 개회식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9월 센트럴자이아파트 입주 1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주자 대표인 최지만 회장으로부터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104동 대표 동대표 회장 최지만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청장 장석현 남동구청장님 박남춘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9월 1동 주민자치위원장 김금일님 오셨습니다 9월 교회 박용황 목사님 오셨습니다 마을안교회 최영선 목사님 오셨습니다 황금식 선수촌연합회장 오셨습니다 6단지 김상현 동대표님 오셨습니다 8단지 김인성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부인사로요 노수문 성관위원님 오셨습니다 김종국 골프 동호회장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자리가 딱 맞아 죄송합니다 서점은 구의원님 오셨습니다 선수촌 이단지 회장이 모셨습니다 혹시 제가 소개 안해드린 분 계신가요? 다음은 입주자 대표인 최진만 회장으로부터 동대표 소개 및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9월 센터를 다 입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축하해 주러 오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사온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입주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주 1주년 기념행사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번 입주 1주년 기념행사는 전체 입주민이 단 하루라도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마음으로 개최하였으며 많은 먹거리나 행사 경험 등을 준비하지는 못하였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 우리가 살고 있는 구월지구는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공간으로 발전될 수 있게 없는 지역입니다 향후 몇 년 후에는 더 발전되어 있는 구월지구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들께서도 합심화해 주시면 더욱 더 살기 좋은 구월지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대표님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하는 구월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신 관리실 직원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구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드 센트럴자이 제가 아시아드 센트럴자이를 줄여서 아센자이 제가 선창하면은요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함께로 후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센자이! 저희 동대표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대표 이택성 감사님이십니다 칠동 박용민 대표님이십니다 5동 이상설 관리기사님이십니다 6동 김한열 총무기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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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